아 저기 올라갔네? 얘 붙는다 여러분 떡락 아니에요 존버하세요 존버하세요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더 올라가요 어디가지? 엘 아자 엘 아자 남쪽으로 갑시다 남쪽으로 갑시다 한파티 두파티 세파티 네파티 여덟명 단돈 여덟명 으음 으음 근데 저거 사람 떨어졌다 근데 총이 없다 응 바로 총 두개 먹었쥬 응 총이 하나도 없쥬 달랐쥬 발소리 미치쥬 저거 지원발개요 연다전 어여 이쪽에 발소리가 났는데 그래요 그쪽에 좀 떨어지 커버 못해도 돼 으흠 옥상은 봐드릴 수 있음 거기에 한 3명인가 떨어지고 저쪽에도 소리가 나네 내 앞에 사람 내 자본 가나면 세대 안 뒤졌네 뭘로 팀? 총알 튀는거 봤는데 어디서 오는데 거기 그걸로 쭉 갔어 주황색 핀 그쪽 방향으로 쭉 뛰고 있었어 체육관에서 오지게 싸우네 도로 간다 걔들 아닌거 같은데 쟤네 아니야 너무 멀어 저쪽 근처에 있어 도로 쟤들 같은데 뭐지 아까 SMG 들고 있었어 계열소도 있어 조심 지금 이 근처에 잡히다 이거 금방인데 여기 있다 기절 더 있어 뒤에서 쏘는다 윈첸스터 155 뒤 우리 바로 뒤 일단 앞에 조져야돼 토미건 알았어 안돼 개피 맞으라 윈첸이 저 돌 원판 쪽에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른 파티 다른 애 조심 일로 올 수도 있음 윈첸 쪽으로 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있다 원판 앞에 한 놈 일단 근데 윈첸은 원판은 있음 두명이다 솔직히 먹을 시간은 주자 쟤 쟤 개못 쏘는데 윈첸 저 그림 맞추기 힘들어 내가 어그로 계속 그렇게 강 강하고 있어봐 아야 아 보인다 원판 오른쪽 원판 그 담벼락에 한 놈 붙어있어요 걔가 윈첸 그리고 한 놈 내려오고 있어 아 한 놈 왼쪽 원판 올라갔다 저렇게 두 놈 오케이 체크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 붙을게요 아씨 뒤치기 왔어 아아 아아 340 음 너무 많다 응 그럼 빨리 왔어야 되는데 형 오왓 오... 야... 오오우.. 감양그럭 ein 공개 어디있어? 에이 이런 시부렁 저기있다 내 실체 쪽에 있는데 두 명이임 아이 조심해 그 놈 고비가 사별 붙이고 있었어 라프리 나 죽은 놈입니다 저기있다 여기있다 쟤가 불리하네 쟤가 불리하네 일단 저 녀석은 냅두고 붙는 애들 먼저 조져줘야겠다 시야가 너무 안 돼있다 시야가 너무 안 돼있다 옛날에 조긴 애들 붙는게 아니고 빼는건가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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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복충 보여 드리겠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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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봤나? 이 흠 나 봤나? 또 던지는 않아 아, 밟다. 더 던진대 또. 얘가 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. 얘를 쏘는 애들. 눈쟁식 존버를 보여주지. 언제 저까지 갔냐, 쟤? 막 싸우네. 엔포닉 뺏어야지. 목으로 끌어봐라, 나오나. 엥? 근데 아까 두 명 어디 갔죠? 그러니까. 얘가 아까 원판 애일 텐데. 우리가 아까 파밍을 시작했던 곳. 다시 돌아간다. 쟤 아까 근데 왜 쏜 거지, 3방향을? 그냥 어그로 끈다고 쓴 건가? 팀원 주고 쓰고 의자에 그냥 갈라고. 나와! 이런 것 같은데, 그냥. 내 저 녀석을 잡으러 가겠어. 화이팅이다, 브로. 배고프다, 브로. 완벽하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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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. 아, 나. 쟤가 저기 자리 잡았네 양각 잡히겄네 내려간다 쟤는 계속 강만 보고 있으니까 카오팔이 돌 것 같아요 카오팔 산 위에 올라갔어? 아 저기 올라갔네 얘 붙는다 저기 있다 음 말쩡 아 너도 와야 될걸? 저기 있네 무빙 해봤자 넌 날 볼 수 없어 막 쏴봐 안 보이잖아 너 나 안 보이잖아 그 가게에서 이뚝이라 한방에 뒤질까봐 무섭다 근데 맨 두려움에 떨어라 맨 난 니 친구 오토바이 타고 갈거다 근데 왜 계속 여기 있어? 내 위치 아는거야? 안 보일텐데 저기서 전혀 안 보일텐데 진짜 저기서 보일 리가 없거든요 제 위치가 10초 남았다 맨 둘 다 뒤질거냔 맨 달려야지 달려야지 그래 달려야지 오토바이 타러 가야지 죽어야지 기다림이 부족한 녀석이구만 사람은 사람 말이야 기다림이 익숙해 주셔야 돼요 기다림이 익숙해 주셔야 돼요 앞에 차 한대 앞에 차 한대 오오 와 반동바 미쳤다 와우 사별이 역시 힘들어 사별 아니였음 아 사별이 좀 차라리 잡았을걸요? 사별이 연사했으면 난 사별이 더 힘들던데 전 사별이 연사가 더 쉬워서 요즘에는 저 있다 스크스 도와준다 뒤에서 오는 놈들은 언제 확인해야지 저 앞에서 차한대 있네 소음기 저집에 사람 있으면 나 죽는데 음 애미사 아 쟤 보급 떨어지구나 이게 내가 소공기가 없어 가지고 막 움직이지를 못하겠다 막 쏘지를 못하겠어 쟤가 쏘고 싶은데 뭐야 구상 안 빨렸잖아 아 근데 4대 맞았는데 안 죽어? 구상 빨래기 전에 때렸는데 군족이었던거잉 구상 빨정도 피 엄청 적은거 아님? 팔다리를 맞았어도 4대면 죽을텐데 아 차 없이 풀밭 전투라 오 저기 한놈 걸어온다고 차타는게 아니라 쟤 AWM 사온게 있다 어? 걸어오는데? 저 걸어올 수 있나? 시간이 안될걸? 친구 어딨냐? 저 있네 아 굉장히 그지같은 맵이네 사막길리다 뺏을 수만 있다면 한 놈 더 같은 팀 같아 움직이는 모냥새를 보니 같은 팀 같아 아 어 어 어 길리가 지겠다 2명 verloren 오 오 길리가 이기고 근데 길리가 죽었죠 어 뭐야 길리 팀이 살았다 길리는 뒤졌고 얘가 길리 살리러가면 그때 잡고 제가 쟤를 먹죠 에따 아니야 에따 지금 먹을 때 아니야 에따 먹을 때 아니고 송기 자리 너무 극혐이잖아 어 응선타고 올라올라 나 아 침미야 개노렸잖아 침미야 침 어 한명 남았는데 오케이 오호호호 눈쨍 코인 오른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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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뒤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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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있는 나무 겉에 있어 오케이 확실히 봤어 날 믿어 어 저 있다 어 그 놈이야 라스트 원 어 후라이팬이 참스럽구먼 어 근데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혼자밖에 안 나왔어 응 잡고 끝내야 될 것 같아 20초 남아가지고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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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오 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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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개놀렀네 얘 나 못 봤다 근데 오 근데 나 자리 오오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좀 잘 봤다 이 막식 봤다 알감라 아이나 하하하하 피트코인 희주 눈쟁코인 집중 아주 좋아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